안녕하세요. 패션유튜버 코스모스입니다. 오늘은 나만의 인생 바지 찾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. 이 바지라는 게 원단이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누누이 핏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앞서서 일단은 자신의 체형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허벅지가 조금 있는 편이라든지 나는 좀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편이라든지 저처럼 좀 배가 나와가지고 허리 둘레가 좀 큰 편이라든지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생 바지를 찾을 수 있고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바지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나랑 이 바지가 가장 잘 어울린다 싶은 제품을 먼저 하나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유니폼 브릿지의 셀비드 데님과 최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인생 바지 프리즈머스의 셀비지 데님인데요.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거는 약간 이렇게 와이드하다든지 디자인이 강한 느낌의 팬츠보다는 조금 더 베이직하고 무난한 디자인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바지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인생 바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핏과 치수인데요. 허리 둘레라든지 힙 둘레라든지 허벅지 둘레라든지 밑위나 밑아래나 밑단통이나 이렇게 모든 부분의 치수를 다 신경 쓸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그게 또 쉽지 않으니까 정말 딱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허리 둘레 이 밑단 둘레 이 기장 이렇게 세 가지만 아셔도 여러분의 인생 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이 허리 둘레 같은 경우는 바지를 쫙 펴서 너무 땡기시면 안 돼요. 이 끝과 이 끝을 재주시면 돼요. 이 바지 같은 경우는 42cm가 나옵니다. 허리 둘레를 저희가 단면으로 쟀는데 이 치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cm 이게 단면이다 보니까 뭐 허리 둘레가 2cm 이상 차이가 나면 사실 그건 사이즈 편차라 그래가지고 하나 큰 사이즈가 되거든요. 플러스 마이너스 1cm 정도라면은 또 무난하게 착용이 가능하고요.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알려드리면 보통 브랜드들에서 이게 사이즈 치수라고 잴 때는 원단과 원단 끝을 재요. 허리 단면이 같더라도 입었을 때 되게 타이트한 옷이 있고 또 얇은 옷이라면은 되게 또 넉넉한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 허리 둘레를 참고하실 때는 꼭 이 원단이 두꺼운 원단인지 얇은 원단인지를 같이 생각을 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의 개념을 쓰는데 수가 높을수록 얇은 옷 수가 낮을수록 두꺼운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런 데님 같은 경우는 운즈로 재요. 그래서 운즈가 높으면 두꺼운 옷 운즈가 낮으면 얇은 옷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밑단이고요. 밑단 재는 방법은 바지 밑단의 경우 이렇게 앞판, 뒷판의 길이가 당연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뭐 어디를 재야 될까요?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쫙 핀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장 두꺼운 곳 이렇게 되면 이제 20cm 이렇게 재시면 돼요. 이렇게 밑단을 재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엉덩이 둘레나 허벅지 둘레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옷을 너무 특이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사실 허리 둘레랑 밑단이랑 그 비율에 따라서 허벅지랑 엉덩이도 이렇게 무난하게 그려지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. 평범한 바지라면 밑단만 잘 신경 쓰셔도 이렇게 아마 원하시는 인생 바지 핏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밑단은 정말 이 끝에 밑단의 단면을 말하는 거거든요. 저같이 이렇게 롤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밑단이 조금 더 넓어져요. 이 아래 밑단보다 롤업을 하고 나서의 최종 밑단이 조금 더 이렇게 넓거든요. 내가 주로 롤업을 해서 입는다면 내가 원하는 밑단보다 한 1cm 정도 작게 구매를 해주셔도 되고요. 이 아웃스탠딩 셀비지 데님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롤업을 해서 착용하게 나온 디자인인데 바지 밑단만 딱 재면 24.5cm가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입는 식으로 입으면 단면이 26cm가 나와요. 이 단면 1.5cm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바지 핏이 엄청 많이 바뀌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롤업을 하실 거라면 꼭 그 부분 참고해서 밑단 선택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요 바지의 총기장이고요. 바지 총장의 경우는 요 왼쪽 끝 허리끝 모서리에서 바지 끝 가장 긴 요 부분을 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요렇게 줄자 하나를 놓고 달달달달 요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97cm가 나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한 96에서 97 정도 되면은 딱 복숭아뼈에 크롭으로 잘 떨어지는 느낌이고 롤업을 할 거라면 약간 턴업식으로 확 접어서 올릴 건지 요 정도 살살살살 요렇게 해가지고 살짝 투톤 느낌만 낼 건지 요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요 기장에서도 훨씬 실패를 안 할 수 있고요. 이런 일자나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는 미디나 허벅지가 되게 넉넉하게 나와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좀 슬림한 바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디 기르가 되게 짧고 골반에 걸쳐서 입는 그런 식으로 나온 바지도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바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모든 의류가 세탁을 하면 사실 수축이 있긴 있거든요. 그렇지만 요런 생지 데님 같은 경우는 다른 의류들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수축이 돼요. 워싱을 돌려서 수축률을 잡아서 나오는 바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센치가 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치수에서 1cm씩 여유 있게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. 이렇게 수축이 되더라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도 그것까지 참고해 주신다면 정말 나만의 인생 바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좀 와이드하거나 벌룬 팬츠 같은 핏은 허리 둘레랑 총기장 요 정도만 맞추신다면 바지 자체의 디자인이 넉넉하기 때문에 또 되게 편안하고 또 바지 나름대로의 디자인대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실패할 가능성이 없지만 이렇게 조금 일자핏이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바지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저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